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나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되는데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딱 살아야지 인간의 진미가 될까봐서 못 나가는 거잖아. 잡아먹힐까봐 못 나가는 거지. 근데 긍까 그걸 걱정해서 왕이 지금 하는 거잖아.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네가 세상을 나가면. 네가 세상을 나가면. 네가 세상을 나가면.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진미가 중요하니까 진미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이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하거나.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하거나. 별주부 여자 오데. 별주부 여자 오데. 별주부 여자 오데. 소신이 비록 체줄은 없사오나. 강상의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강상의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페이 싸오리까. 무슨 봉페이 싸오리까 말은. 수구구 소생이라.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오소서.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오소서. 클랑은 그리허라. 클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여봐라. 화궁을 불러드려라. 화궁을 불러드려라. 요즘 왕이 아픈 왕이니까. 너무 기운 찬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할 때도 서름이 껴야 돼. 그렇잖아. 충실을 내보내는지 서럽고. 자기가 아프니 서럽고. 자기가 지금 기운도 없어. 왕이 아야아야.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온다고 하는 왕이야. 뭔 왕이. 뭔 기운 찬었어. 그리고 더군다나 충신을 내보내는디. 그 충신이 인간 세상에서 겁나게 만나다는 거야. 만나름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은 자백받기게 생겼어. 감은 역대에 세산부견나간 별지부의 아버님도 돌아가셨어. 못 돌아왔어. 나가면 못 돌아와. 그런 집이요. 그리고 왕도 다 알아. 별지부가 상당히 그쪽에서 명망이 있잖아. 그런데 절대로 그렇거든. 왕에게 상소를 올리. 오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심은 지고거나 해도 되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 오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심은 지고거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별주부였자. 어디 소신이 비록 제조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있던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니 화상이나 한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하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시작.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화상을 그린다. 이 화상을 그린다. 이 화상을 그린다. 이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웅년 동정유리 청웅년 동정유리 청웅년 동정유리 청웅년 청웅년 금색축파 거부험년적 금색축파 거부험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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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되겠다 거부험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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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렇게 해서 위로 아래로 S자지 거부험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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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로 먹 거부험년적 거부험년적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나공을 불러들여 나공을 불러들여 이 화상을 그린다 이 화상을 그린다 그러면 유행가 돼요 이 화상을 그린다 이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년 금색축파 어부흥년적 금색축파 어부흥년적 금색축파 어부흥년적 금색축파 어부흥년적 금색축파 어부흥년 금색축파 어부흥년 금색축파 어부흥년 금색축파 어부흥년 금색축파 어부흥년 금색축파 어부흥년 양두화필을 덤빵풀어 양두화필을 덤빵풀어 양이 무겁고 저 앞에 강박 아니야? 강박에서 넓게 가야지 강박이잖아 양두화필을 양두 시작 양두화필을 덤빵풀어 양두화필을 덤빵풀어 단청! 단청! 세게 두루 묻지어서 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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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두루 묻지어서 단청! 세게 두루 묻지어서 두루 묻지어서 두루 묻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올라! 평산 승 흐지 강 승 강 승 강 승 강 상산 변 변 변 노 변 변 변 경계보던 눈 그리고 경계보던 눈 그리고 경계보던 눈 그리고 봉내방자묵은 뭐 중에 봉내방자묵은 뭐 중에 봉내방자묵은 뭐 중에 뭐 중에 이런건 없어 그건 소리가 아니야 봉내방자묵은 뭐 중에 뭐 중에 다 그렇게 가는거야 운무중에 이런건 없어 그건 가요야 소리가 아니야 봉내방자묵은 뭐 중에 살짝 이렇게 되잖아 봉내방자묵은 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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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초지에 초 웬갓 향초 꽃다 먹던 입그리고 꽃다 먹던 입그리고 입그리고 빡빡하나 방창파림종 마하나 방창파림종 펄펄 피기던 발그리고 팔팔 휘기던 팔 그리고 팔팔 휘기던 팔팔 휘기던 팔 그리고 팔팔 휘기던 팔 그리고 대간홍동 설안풍 태한홍동 무겁고 깊게 넓고 깊게 시작 무겁고 태한홍동 설안풍 하고 화놀던 헐 그리고 헐 그리고 도리도리 두길 안 쭉 끝 누는 도리도리 두길 안 쭉 끝 누는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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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는 늘 실공대기 몇독 허리는 늘 실공대기 몇독 여기가 아주 안 예쁘게 나와 뒤에가 몇독 같은데 뚝이 난 쭉 끝 공대기 몇독 시작 뚝이 난 쭉 끝 쭉 끝 뚝 꽁댕이 몇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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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떠거네! 말이 그렇다면 뼈떠거네 할까? 뼈떠거네 하지? 뼈떠거네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 아마 허리는 둘신 꽁데기 뼈떠 시작! 허리는 둘신 꽁데기 둘신어내 그러잖아 둘신어내 그러잖아 이게 다 말이라니까 허리는 둘신 꽁데기 뼈떠 시작! 허리는 둘신 꽁데기 뼈떠 꽁데기 뼈떠 꽁데기 뼈떠 꽁데기 뼈떠 꽁데기 뼈떠 꽁데기 뼈떠 쪽쪽쪽쪽 쪽쪽쪽 이런 데가 안 되니까 그런 데가 달고 올라가고 살짝 내려서 꼬부리고 이게 안 되니까 놓지를 잘 못하니까 이제 소리가 뜨는 거지 그런 데가 탁탁 아구가 맞아서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아구가 맞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지 얘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걔는 그래 이렇게 가 그럼 여기가 다 뜬단 말이야 탁탁 제자리에 놓아야 돼 허리는 둘신 꽁데기 뼈떠 허리는 둘신 꽁데기 뼈떠 꽁데기 뼈 꽁데기 뼈떠 꽁데기 뼈떠 꽁데기 뼈떠 꽁댕이 몇독 꽁댕이 몇독 시작 꽁댕이 몇독 이를 안해도 돼 꽁댕 몇독 해봐 시작 꽁댕 몇독 해봐 이빼고 시작 꽁댕 몇독 그런 식으로 이가 있으라마나 해야 되는데 존재를 딱 드러내면서 잘못 놓으면 그게 어설프잖아 그게 그게 아무것도 안 맞는거야 이가 중요하지 하나도 안는데 거기서 도드라지는 틀린 음이 나 그러면 안되지 허리는 들신 거기도 진해서 툭 떨어져서 그게 온거는 이제 잘했어 아까는 심도 안맞았었어 인자 많이 있거든 허리는 들신 들신 이렇게 되나 들신 꽁댕이 이 몇독 이가 중요하니까 덩이를 아주 끝까지 빼 꽁댕이 몇독 이가 있으라마나 싹짝 튕기고 며에서 며 이렇게 가는거야 꽁댕이 몇독 시작 허리는 시작 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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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신 꽁댕이 몇독 이다 허리는 들신 꽁댕이 몇독 허리 그렇게 해야지 허리 이쁠 허리는 허리 허리 어 Tour 전 엑은 두번째 방에서 좌! 편! 편이 중요하지 않아 좌가 중요하지 않아 좌가 중요하지 않아 좌가 중요하지 편이 중요한게 아니야 좌편하면 좌가 더 중요한 말이야 한자어에서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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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려오는 거를 넉넉하게 내려와서 떨어 줘 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청도 청산도 저기 뭐야 청산에서 청을 더 두개를 더 좌 편 청산이요 평안은 옥수인디 이것도 우편도 좌 편 청산이요 평안은 옥수인디 이렇게 되죠 좌 편 시작 편을 준비하려고 충분하게 알을 내주는 것을 안하기 때문에 소리가 끈적끈적하고 스틱키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끈기가 없고 그렇게 소리가 출렁거리지를 않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냥 긴장감 없고 가느다란 선을 그냥 쭉 가는 느낌이야 되게 움찔 움찔하니 강약 강약 강약할 때 출렁이 하려면 거기서 그렇게 가야 돼 알을 좌 편이 중요하게 하지 말고 좌 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충분히 내려서 머물러 줘야 돼 편 청산이요 거기서 한 번 다리만 놓아줄 뿐이지 거기서 중요해 우우우우 으근은 옥수인디 좌 아 아 아 아 편 이 중요한 나를 이제까지 거기를 좌 편 요놈을 하려고 내려온 놈이 어설프게 내려와서 머물러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소리가 그냥 뭐라고 그러고 빈빗하게 된 거야 강약이 없고 출렁거리지 않았던 거야 리듬도 안 살고 그러니까 편에 중요하지 않아 편 여기서 안 중요해 박자로도 중요한 박자가 아니야 지금 강약 강약 가는 중에서 편의 좌가 얼마나 길어? 좌가 무려 4박자거든 그러면 그 좌가 얼마나 무겁고 멋있어야 되겠어 편은 가렵게 붙이고 가면 된단 말이야 시작 녹수청산의 흑은장 송 녹수청산의 흑은장 녹수청산의 흑은장 녹수청산의 흑은장 사내는 안 줄어요 거기서 박자가 약한 박이다 녹수청산의 흑은장 송 녹수청산의 흑은장 흑은장 송 귀 늘어진 양육 송 귀 늘어진 양육 송 귀 늘어진 양육 송 거기서 강 밖으로 오오오오오가 강밖잖아 밑에 떨어진 강이 그러니까 거기서 세게 넓고 세게 풍부하게 돼야 돼 귀 늘어진 양육 송 그렇지 둘랑어 날랑 여기는 뭐야? 우태어잖아 들랑날랑 하는데 겁나게 방정맞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튤랑어 날랑 오락가락 무거워 왜 위로 바꿔 밑에 눈 Chill 橄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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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흥거주춤 기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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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거기서 무너지면 안되는 아 음이 무너지잖아 화중퇴 화중퇴 얼풋 그려구구 화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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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할 소녀 더 할 소녀 더 할 소녀 더 할 소녀 소녀 더 할 소녀 안아여 하다 별주구야 안아여 하다 별주구야 안아여 제법 잘 놨어 이것은 안아여 하다 별주구야 안아여 하다 별주구야 나이 하다 별주구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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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나가거라 이렇게 해서 갖고 와 해 갖고 와 다른 건 나가 그래야 다음 주에 또 그거 주의 거 나온 날 여바라 주구야를 이번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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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